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미니족보를 구매해 주신 여러 저자분들 감사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실 것 같아요 책도 사고 이제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시험이 어려워졌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해소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료 강의다 보니까 제 본래 컨디션에 100%까지는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1과목부터 5과목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저와 함께 같이 하실 텐데요 요즘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는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만큼 예전처럼 기출문제만 암기해서 합격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뭐 필기는 그래도 실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필기는 아무래도 문제은행이 지금 20년 넘게 출제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반복 비율이 좀 줄었을 뿐이지 반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미니족보에 꽉꽉 눌러가지고 담았어요 다이제스트라고 하나요? 간략하게 이렇게 넣었다 보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강의로 길진 않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 그냥 뭐 워낙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으실 거예요 또 시험이 뭐 필기는 좀 그렇다 치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변경이 되고 서술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생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컴퓨터 전공이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습니다 정보처리 시험을 봐야 되긴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하는데 왜? 다 학과에서 배운 건데 4학년 돼가지고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배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됐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전공생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고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익숙지 않은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이 어렵냐? 그렇지도 않다 간단히 후룩 한번 국수 말듯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자료 처리라는 애가 나옵니다 뭐 별다란 내용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애들이 자료라는 애와 정보라는 애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컴퓨터는 우리가 왜 쓰냐 이거지 뭐 예를 들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선거하기 전에 보면 인기투표하지? 인기투표하지? 뭐라고 하냐?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지를 우리가 보통 자료라고 이야기하고요 걔를 설문조사지를 분석 처리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처리를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시스템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각각 상대방 후보 측에서 유의미하게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야 이번에는 내가 좀 5% 떨어졌어 그럼 야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움을 주는 애들을 우리가 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인사정보 행정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뭐 인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사 내에서 사람 관리하는 거잖아요 행정은요 회사 내 혹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어떤 그러한 일의 처리들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자료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자료를 처리하는 애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자료 처리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의 방식의 종류입니다 자료 처리하는 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우선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일괄 처리 뭐예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애가 온라인 처리 실시간 처리인데 보통 이제 얘를 뭐 일괄 처리 시스템이 최초에 나왔기 때문에 일괄 처리가 예전에 쓰고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다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급여나 세무관리 혹은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 요금을 내가 지금 통화를 3분간 했어요 딱 하고 끊는 순간 통장에서 돈이 몇백 원이 딱 나가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통신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내 통장에도 통화할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번 모아서 내자 이게 바로 일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온라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바로 즉각 즉각 처리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영화표 예매할 때 야 내가 제일 좋은 센터 자리를 딱 찍었는데 다른 애가 걔를 찍으면 안 되잖아 바로 결제하고 끝내야죠 얘를 한 달에 모여서 아니면 하루에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배정할 거야? 자 분산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떼어놓는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우선은 통합돼 있어요 여러 곳에 모여있는 애들을 모아서 쓰는 것이고요 저장돼 있어요 어디? 하드디스크나 자기 디스크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운영 데이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공용 데이터 같이 쓰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을 생각해 봅시다 네이버 검색 엔진에는요 네이버 DB 서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네이버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인테그레이트 데이터 요즘에는 문제 보기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알잖아 이제 인테그레이트나 통합이나 같은 거니까 이제 저장돼 있어요 어디 네이버 서버에 운영 야 지금 뭐 계속 돌아가고 있죠 공용 데이터 너도 나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은 실시간 접근성 야 네이버에 딱 검색하면 바로 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넣어도 밑에 자동으로 그냥 검색이 돼 버립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컨텐츠 리퍼런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주소를 쓰잖아요 뭐 요즘엔 신주소 씁니다만 보통은 내가 우편물을 보내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주소로 보내죠 그래서 주소에 의한 참조를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합니다 아셨죠? 동시에 공유하고요 계속적으로 변해요 뭐 통장 계좌도 마찬가지죠 내가 100만원 넣었어 그럼 바뀌어요 동시 공유 이건 뭐 통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가장 중요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스키마, 구조, 데이터베이스 언어 얘네를 다루는 언어 데이터베이스, 얘네를 쓰는 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도 있어야 되고요 얘네랑 대화를 사용자와 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구조할 것인지에 대한 스키마, 그 다음에 DBMS는 바로 얘네를 통괄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애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종속성과 중복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우선 중복성만 말씀드릴게요 자 중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네이버 로봇이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면 얘네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얘 똑같은 내용이네 덮어쓰기 하나로 만들자 이게 바로 중복성 해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타픽입니다 종속성은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애를 종속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고 또 실기에 가도 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자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의 중재자래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연결해야 되는 거 그치?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매일 쓰는 거 카카오톡 그치? 카카오톡 어떻게 해요? 이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톡도 서버가 있어요 내가 메시지 보낸 거 DB 거쳐서 전송됩니다 얘네 관리하는 거 다 누구라고? DBMS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방법, 관리,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얘가 지게 됩니다 자 그럼 DBMS의 필수 기능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DBMS가 꼭 가져야 되는 기능인 거야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차를 한 대 샀어 그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 없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 DBMS도 야 이 종이 기능이 있어야 되고 조작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제어 기능이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열라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세계기 때문에 세계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시험 내리고 사지선다형으로 영어로 나옵니다 보기는 자 우선은 정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해요 얘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사상 역할을 한대요 사상이라고 하는 건 맵핑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뭐 DBMS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구조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걔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맵핑입니다 조작 기능은요 쓸 수 있도록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검색, 삽입, 삭제 데이터를 넣느냐, 검색하느냐, 삭제하느냐, 갱신하느냐 이런 걸 조작 기능이 합니다 제어 기능은요 얘네는 보안 기능하고요 무결성 제어를 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두 단어만 알면 돼요 제어 기능하면 무결성 제어하고요 보안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갱신, 삽입, 삭제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고요 여기에서 권한 설정, 바로 보안이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나 막 접근하면 안 되니까요 됐죠? 이게 바로 제어 기능이 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자 DBMS의 장점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중복 및 종속성을 해소한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 보안 유지 단점은 예비와 회복 기법이 어렵대요 예비라는 게 뭐예요? 백업이요 그 다음에 회복은요? 리커버리 얘네 뭡니까? 얘네 백업하려면은요 이 큰 데이터를요 다른 곳에 또 저장해야 되는데 이 DBMS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업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23시간 59초 59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내용이 만약에 중간에 뻥이 나버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하고요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산화 비용이 많이 든대요 뻔한 내용들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 구조는요 이렇게 한 장을 보면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핵심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제 욕심에는 이게 그 페이지가 한 정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왓구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조금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조금만 더 넣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양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이제스트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도 주관식하고 객관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정보처리는 주관식 필기에는 주관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 없이 내가 앞에서 본 걸 딱 찝을 수 있도록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의미한대요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래요 계속적 변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변환대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주소나 그 위치에 이게 틀렸네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 키워드입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 이거 실기까지 계속 가져갈 거야 내용에 의한 참조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옳은 거래요 디스트리뷰트 이건 분산 데이터예요? 아니죠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스토어드 저장돼 있는 오퍼레이션을 운영되고 있는 쉐어들 공영 데이터 나다 라가 되겠네요 DBMS의 필수 기능 중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용 사이에 인터페이스 수단을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가 뭡니까 인터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 인터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고 페이스가 얼굴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맨아폴레이션 뭐예요? 조작 기능 디피니션 컨트롤 매니폴레이션 아 발음이 어려워요 스트레이티즈는 이거는 전략인데 아니죠 우리 DBMS의 3단계 필수 기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포인트 1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